강철깃발 오래전 전투와 다를 바 없지 가게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A 거점을 반납시켰네 닥쳐 공격 올해 어저어 어드밴티지를 차지했군 이 거점이 점령될군 이 거점은 점령대가 제작되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게 다가가 지금 정치에서 이용해 에이 거점이 점령됐군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았네. B 거점이 점령됐군. A 거점을 함락시켰네. 자네 편이 어드밴티지를 차지했네. C 거점이 점령된 거 같애요. 갈릭만을 지켜냈다. 아군이 지켜냈다. 이 거점을 노력하시기 위해 무리부턴내 원깜을 찾아 없애버리게 사냥이 끝났네 A 거점을 함락시켰네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5분 남았네 지금까지는 괜찮은 전술이군 상대편 무리가 자네를 사냥하려는 분 굳건 버티해 10분 남았네 péri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자네들걸세. 승리가 가까워졌군. 그래도 긴장을 풀지 말게. 놈들도 마찬가지일 테니. 이 부분은 적군의 사이 없을 것 같은데. 승리가 가까운 지키면 더 부족해. 승리가 가까운 지키면 좀더 위협에 가진다. 예약은 더 부족해. 더 강해진 것 같나? 그래야지